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경남 아파트 매매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는 내리고 전세가가 오르는 전국적인 추세와 달리 경남은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집값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단지. 지난해 이 단지를 포함한 성산구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모두 3,400여 건. 정점을 찍었던 2020년의 절반도 되지 못합니다. 경남 전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경남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 500여 건으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규모입니다. 거래가 줄면서 지난해에만 경남의 부동산 중개업소 3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3월 첫째 주 경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 0.04%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넷째 주부터 15주 연속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는 아파트 전세 가격도 경남은 예외입니다. 경남의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일주일 전보다 0.02% 하락하면서 12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여파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굵직한 개발 정책이 거론되는 총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지적인 지역 개발 이슈로 표심은 자극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경남 지역의 부동산 경기 또는 주택가격은 배울 역량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며 향후 금리 변수에 따라서 경남 지역의 주택시장의 항방이 좌우될 것도 같습니다. 지난 1월 말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3,700여 채 악성으로 꼽히는 중공후 미분양 주택은 1,100여 채로 한 달 전보다 각각 1.2%, 6.6% 늘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KBS 뉴스 조미룡입니다. KBS 뉴스 조미룡입니다. KBS 뉴스 조미룡입니다. KBS 뉴스 조미룡입니다. KBS 뉴스 조미룡입니다.